하이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하이라이트 반갑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BGM과 함께 등장한 하이라이트 이제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원장께서 위촉장을 수여해 주시겠구요 함께 손으로 맞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네 좀 더 가까이 모이셔서 기광씨가 좀 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고 두준씨도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거 좋네요 네 자 위촉장 하이라이트를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홍보산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원장님과 함께 1분정도 저희가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을 중심으로 이쪽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 촬영해 주십시오 네 자 주먹도 한번 화이팅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정면도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약간만 오른쪽으로 돌아서 뭐 약간만 돌아서 측면에 계신 분들도 촬영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촉식을 진행해 주신 김형준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이제 잠시 내려가셔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이라이트 사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그룹인데 우리 하 constituỉ 샀 goo 오오오오오오오오